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와 종로구청이 기획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김은교 인사들입니다. 자기 책에 대해서 소개하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뛰어난 작가도 아니고 성실한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명구스럽고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라는 책을 보면 뒷부분에 책을 어떻게 쓰는가, 재미있는 글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책을 두껍게 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뛰어난 작가 혹은 성실하게 연구해 오신 분들에게는 우습고 볼품없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영상을 보지 마시고 아직 책을 내보지 못하신 분, 이제부터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시각에서 이 강의를 봐주신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연을 하면 여러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 질문 중에 책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제가 15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미리 한 부분이 있어서 때때로 제가 강연했던 영상에서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 근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강연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부분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어떻게 쓰는가, 책을 어떻게 썼는가, 또 어떤 책을 쓰려고 하는가 이런 대화를 나누려 합니다. 글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글쟁이 속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 표현하고 나면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 출발은 일기라고 할까요? 글쓰기의 출발은 자기 치유적인 글쓰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더 큰 작가가 되려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작가 그 고통은 그 고통이 자기 고통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고통이기도 하고 자연에 대한, 지구에 대한 고통이기도 하고 어떤 차별에 대한 고통이기도 하고 혐오에 대한 고통이기도 하고 억압에 대한 고통이기도 하고 그 고통을 보고 가만있지 못하는 마음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작가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인내력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책 읽는 것을 기뻐해서 그냥 정신없이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처럼 그게 굉장히 기뻤어요. 지금도 그래요. 글을 쓰면 저는 기뻐요. 기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쓰기도 합니다. 억지로 써야 하는 글은 안 씁니다. 예전에 잡지사 기자 할 때도 제가 쓰고 싶은 글만 썼어요. 셋째는 그 기쁨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작가 같아요.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매일 씁니다. 매일 짧은 글을 밥 먹듯이 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긴 글을 씁니다. 짧은 글이란 것은 A4용지 반절 정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이 맨 처음에 A4용지 반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안 쓰면 번역하거나 책을 지피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날정에서 글만 쓰는 겁니다. 두세 번 긴 글을 쓰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음으로써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써야 한다. 내가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심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른바 물이 들어오면 그 때를 물때라고 하죠. 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글때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 놓치지 말고 글을 써야 합니다. 제가처럼 시로 만나는 윤동주라는 책을 썼을 때 그랬습니다. 아주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이 나오고 한 일주일 뒤에 혈관이 더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 니체가 말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말인데 일체의 글 가운데서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글을 쓰려면 피로 써라.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온 구절이죠. 피로 쓴다고 해서 잉크 대신 피를 찍어서 썼다는 뜻은 아니죠. 꼭 피로한 글은 내 온몸을 다 바쳐서 피를 짜내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써야 한다는 뜻이겠죠. 나는 피로 쓴 글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나에게는 피로 쓴 글이 이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는 사상을 가진 작가가 되어야 한다. 자기 나름의 사상을 가진 작가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괴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죠.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 아니라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보면 초기 작품인데 이 사람이 짝사랑이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 베르터가 롯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장 보면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첫 편지부터 자연을 사랑해서 여러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계급주의를 타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이 우물우물에서 물 떠줄 때 베르터가 자기 스스로 물을 퍼먹고 강랑콩을 갖다 자기가 끓여서 먹고 그것이 나중에 비판받거든요. 귀족들이 하인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냐고 롯데를 사랑하죠. 물론 실제 괴테가 또 사랑했던 여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사랑하고 다른 타자를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정말 짝사랑의 진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 괴테의 베르터의 고뇌라는 작품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신동엽 같아요. 그래서 신동엽이 라디오 대본 쓸 때 짝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괴테는 짝사랑을 알고 있었다. 베르터의 슬픔을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 사랑하다 자살하는 이야기로 보면 안됩니다. 젊은 베르터의 고뇌 안에 파우스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파우스트 1권에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와 파우스트 2권에 보면 막 이렇게 우리 사대강사어처럼 막 부시고 이런 거 반대하잖아요. 개간사어 반대하잖아요. 식민지 점령하는 것도 괴테가 반대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베르터의 고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테처럼 자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세계문학에 대한 기준도 갖고 있었죠. 괴테의 세계문학 기준에 이미 오리엔트문학, 동양문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동시집이라고 동양시집을 모아서 편집해서 내기도 했죠. 작가라는 존재를 쓰자면 첫째, 그 고통을 보고 가만있지 못하는 마음 두 번째는 오래 앉아서 인내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글을 쓰는 사람 셋째는 그 기쁨을 조절하여 매일매일 글을 쓸 수 있고 또 매주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두세 번 긴 글을 쓰는 사람 넷째는 음으로서 때로는 이 글을 내가 써야 된다는 음으로서 글을 쓰는 사람 다섯째는 사상을 갖고 글을 쓰는 사람 이 다섯 가지가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동주 시 십자가에 철음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하나로 제목을 삼아서 낸 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원본을 보시면 원고지를 보시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고요. 행복한 예수하고 점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점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하고 행위를 받게 해서 철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 책처럼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윤동주를 만들어진 우산 쯤으로 함부로 봤었다. 그러나 그의 시를 한 편 한 편 읽고 나서 어설피 말했던 내 신융이 남세스러워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정말 윤동주 시인을 아팠어요. 나이 아마 30대 중반까지도 윤동주 시인을 우습게 보고 그 당시 어디서 강의하면 청소년들이나 좋아하는 그냥 상투적인 시처럼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습게 봤는데 일본에서 살면서 또 일본에서 책을 내고 일본 분들이 강연을 부탁해서 강연을 부탁받으면 뭐 10명이면 10명 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거꾸로 일본 분들이 요구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윤동주라는 이 존재가 거대한 도서관이고 평화의 아카이브고 다양한 것을 생산해내는 큰 창고 큰 센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설피 말했던 내 신융이 남세스러워졌습니다. 남세스러워졌다는 말은 부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형용사지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시인이고 수준이 높은 시인인데 제가 거탈기만 알고 윤동주를 우습게 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윤동주를 우습게 보는 분이 있으면 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질이 멸렬한 시대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던 그 큰 고요. 큰 고요. 윤동주는 고요가 아닌가 싶어요. 윤동주 씨의 핵심은 고요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하면서도 자기 성찰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찰 없는 실천 위험하지요. 윤동주 씨는 성찰이 가득해요. 성찰 속에서 자기 실천을 하려는 그런 모습에 제가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즐긴 사랑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죽어가는 것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말은 그리고 이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플라톤이 쓴 향인이라든지 또는 엘리프로면에 나오는 사랑의 기술이라든지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많아요. 그다음에 죽어가는 것을 분석한 것은 많아요. 호모사키드라든지 또는 희생양 이론이라든지 여러 이론들이 죽어가는 것을 분석한 것은 많지만 죽어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까지 이런 다짐으로 넣은 사상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그냥 나왔을 거예요. 공부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이 험악하고 야만의 시대에 그의 질긴 사랑, 아주 끈질긴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깊이 시로 그의 정신을 체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쉬운 말로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쓴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윤동주는 쉽게 쓰려고 애를 썼거든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어린애도 쓸 수 있는 그런 동시를 쓰고 싶게 썼는데 왜 이렇게 윤동주로는 어려울까? 그 시보다 연구자들이 어렵게 써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쓰고 싶었어요. 쉬운 글쓰기라고 해서 무조건 독자들 알아보기 쉽게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글쓰기라고 하지만 정확한 글쓰기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글쓰는 것은 정말 안 되죠. 김수영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비평가의 태도로써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독자에게 아부를 해서는 안이 된다는 것이다. 독자를 납득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독자에게 아부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물론 독자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을 살피는 것 같고 아부하는 것은 다른 거죠. 아부한다는 말은 아무 주체성 없이 매달리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쉬운 글이란 것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확실한 자기 사상으로 독자와 함께 가야 할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렵지만 함께 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쉬운 글을 쓰자는 것이지 아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씁니다체로 써 있죠. 책을 냈는데 10년이 지나서 재판을 찍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책이 사회적 상상력과 한국시라는 소명 출판에서 연락이 온 건데 고맙죠. 표지도 갈고 예쁘게 해서 10년 동안 500부 팔렸으면 그 책을 버리는데 소명 출판사는 필자를 보호해줘요. 그거 고맙더라고요. 반대로 고마움과 함께 저에 대한 반성이 시작됐어요. 내가 글을 썼는데 500명 읽을 책을 썼다. 그 종이가 아깝지 않은가. 이런 반성이 있는 거예요. 독자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책을 재판하면서 출판사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야, 이걸 창고를 10년 동안 내가 차지하고 있었겠구나. 그러면 창고 비용을 출판사에서 계속 냈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박사 과정 들어가면서 독자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영등포 노동자 문학회나 성수동 노동자 문학회에 가서 몇 번 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 문학 이야기라는 책을 냈어요. 백민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었습니다. 쉬운 대화체로 글을 썼는데 그때는 노동자라든지 문학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했지 숫자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 10명만 읽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팜플에 비슷하게 책을 조그맣게 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500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4천만이죠. 한글을 안다면 누구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쓰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핵심 독자는 20대, 표준 독자는 고등학생에서 40대 회사원, 40대 산림꾼, 셋째는 확산 독자,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생각하며 쓴다. 처럼 이런 책은 씁니다라는 책으로 쓰기로 한 거죠. 이 책을 중학생들도 꽤 읽어요. 읽고 편지도 주고 또 중학교에서도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가면 이 책을 읽고 학생들이 조별로 5명, 6명 읽고 거기에 나오는 시를 외워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숭실고등학교에서 하기로 해서 2020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윤동주만 강의했어요. 아침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숭실고등학교에 컴퓨터 강의, 심리강의 이런 걸 하겠다고 했더니 숭실고등학교 쪽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윤동주를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학생들이 읽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발표도 하고 대화하고. 셋째는 평생 독자, 평생 작가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작가의 관계라고 할까요? 독자가 작가가 되고 작가가 독자가 되는 관계죠. 독자와 작가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글벗으로 평생 살자는 거죠. 함께 책도 읽고 함께 연탄도 나르며 함께 독자가 되고 그 독자가 작가가 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벌써 몇 분을 봤는데요. 이미 작가가 될 충분한 감황성이 있었던 분들이죠. 그걸 제가 자극을 해서 그분들이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네번째는요. 세계인과 함께 윤동주를 나누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국 겐다이시노 미와크라고 한국현대시의 매혹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유튜브로도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동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한영훈, 임화, 백석, 정주영, 박두진, 박목을, 천상병, 김수영, 신동엽, 기영도, 좋은 시인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헝가리 부타페스트에 가서도 윤동주를 강의하고 중국 황저우 대학에 가서도 정주영과 윤동주를 강의하고 또는 캐나다, 벤쿠버에 가서도 윤동주를 소개하고 세계인들과 만나서 우리 문학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단계로 첫 번째는 한글을 아는 사람들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독자, 표준독자, 확산독자로 나누어서 글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독자, 평생작가의 관계를 갖자 네 번째는 세계인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책을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문체라 한다면 저는 조지 오웰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이튼스쿨이라고 하는 최고 학교를 다녀서 고급 영어를 쓰던 조지 오웰이 자기가 쓴 글을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글을 쓰려고 정말 노력하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또 방송국 라디오 대본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말하고 이러면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노숙인 숙소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서점 점원이 돼보기도 하고 말을 배우기 쉬운 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거죠. 라디오는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한글을 하는 사람은 다 알아듣게끔 말해야 됩니다. 동물농장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아주 쉬운 용어인데요. 그 쉬운 용어로 소설을 쓰려고 이 사람이 조지 오웰이 빈민촌에 들어가보고 노숙자들과도 생활을 해보고 이러면서 그 이튼스쿨에서 배운 고급 용어가 아니라 쉬운 언어로 그 책을 쓰려고 했거든요. 또 저는 한국 작가 중에 전우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현암사의 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판 나오고 우연히 책을 받았는데 야 쉬운 글인데 이렇게 쉬운데 깊은 사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글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오갈 때 오리를 걷는데 점점 불편하게 느껴져요. 아현 전철역에서 편집실까지 다 걸어 다녔는데 마을버스 생기니 타게 되더라고요. 편리하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편리하다는 건 빼앗기는 건데 스스로의 힘으로 살자 하면서 철저히 남의 힘으로 살아가요. 전엔 부득이해야 닫지요. 다 걸어 다녔지요. 이젠 부득이해야 걷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진보가 아닌 후태국 대화라 여겨집니다.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전우익 선생님은 시골에서 평생 농사짓고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하고 굉장히 우위가 깊었죠. 가령 법정스님의 글 있잖아요. 법정스님의 무소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글들을 쓰고 싶었어요. 조금 지나면 A급 작가 있죠. A급 철학가 이런 사람 도스텝스키 말터 베냐민 카프카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좋은 글이면서도 이제는 개성적인 글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쉬운 문장만 썼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쉬운 문장 첫째 그 쉬운 문장이 그냥 쉬운 문장이 아니라 둘째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또 다시 반복하지만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스텝스키 발터 베냐민 카프카 까미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사상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들죠. 에세이처럼 한편 한편 에세이처럼 생각하면서 연재를 했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연재하고 묶었어요. 그러니까 연재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글을 쓰고 또 다시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에세이 같다는 표현은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할 때 세 가지 수사학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문이라든지 또 연설로 말하면 학술 발표 이런 것이야말로 로고스죠. 전혀 감정적인 면이 없는 겁니다.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로 얘기한다면 파토스는 정치적인 연설 텔레비전에서 상품설명 이런 거 파토스죠. 감정적이고 정보는 로고스정면은 한 10%로 하고 파토스를 7,80%로 얘기하는 겁니다. 에토스는 뭐냐면 에토스는 윤리적인 거죠. 결혼식 축사라든지 입학식 축사 이런 것들 주로 에토스예요. 윤리적인 글들 에세이는 파토스적 측면이 강합니다. 저는 로고스와 파토스의 균형을 가진 에세이적 평론 그 균형을 지키고 파토스적인 측면이 강한 게 김수영 시인의 산문이죠. 에토스적인 측면은 거의 없고요. 로고스를 기반에 두고 파토스적인 측면이 김수영은 굉장히 강해요.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운동성이 있죠.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세이 같다고 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에세이 같으면 실증적이지 않고 작가가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죠. 첫 번째는 실증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감상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가 있다. 둘째는 자기 과시가 은근히 드러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에세이 장르의 문제점이죠. 즉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실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막 흥분하고 거부감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잘난 척을 계속하면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나서 나는 저는 이라는 주어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나는 저는 이라는 주어를 되도록이면 없어요. 거의 나타나지 않도록 빼면은 나는 저는 저도 저 역시 이런 말 나오면 역시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젝 평론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반대이죠. 첫째로 철저하게 로고스적 측면을 잃으면 안 된다. 실증적인 자료를 대면서 두 번째는 자기 과시하지 않도록 그 두 가지 기준을 지키면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를 해석할 때 텍스트가 있으면 이것만 깊이 연구해도 시의 세계관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저자가 있어요. 시인이 있죠.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적 관습이 있어요. 문학적 관습 리터럴리 컨벤션 이라고 그러는데요. V-N-T-I-O-N 문학적 관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죠. 역사라든지 종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연구하고 나머지 시인의 삶 문학적 관습 역사 이런 것 비교를 해야지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동주를 삶 이전에 시로 재구성하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윤동주의 삶을 시를 통해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시원본을 검토한다. 되도록이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나오는 원본과 대조해서 시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개별 시인의 사전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백석 시사전 정종 시사전 윤동주 시사전 이 사전율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단어가 나오면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시에서 다른 산문에서 나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다 조사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시 한 편을 보는 시각이라면요. 둘째는 시인의 삶에 보이는 일관성과 변화하는 그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윤동주에게는 그 변화하는 계기들이 있죠. 명동마을에서 용종으로 나올 때 그리고 또 숭실고등학교로 갈 때 또 숭실 중학교죠. 지금은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숭실중학교에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나올 때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용종에 가서 이런 날이라는 단어가 막 혼동돼 있죠. 한문도 막 나오고 한글도 나오고 맞춤법이 틀리고 이런 정말로 혼동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연희 전문에 들어갔을 때 연희 전문 들어가서 침묵기 1939년 9월부터 1940년 12월까지의 침묵기에 있었던 상황 침묵기 이후에 업그레이드 돼서 완전히 다른 윤동주의 모습을 보이는 변화 그리고 또 일본으로 유학 갈 때의 변화 이런 변화 하나하나의 변화 그 속의 일관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지요. 셋째는 이런 작가로론이나 시인론을 쓸 땐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글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지요. 시한편에 관한 연구가 순발력 있는 100미터 띡이라면 한 작가 한 인물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이 구간별로 계획이 있듯이 한 작가의 작품 변화와 삶의 변화를 구간별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편소설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인간의 삶을 쓴 평전률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실험했던 평전류 책은 실명 장편소설이라고 하는 조국이라는 책 저는 이 소설을 쓸 때 김진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가서 제가 먹고 자고 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썼는데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로는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박두진 시인의 삶 전체를 써본 것이죠. 그리고 이찬과 한국 근대문학 그 다음에 신동엽 평전 신동엽 시인의 삶 전체를 조망했던 책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이 모두 한 인물의 삶을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시각에서 평가했던 책들입니다. 그 방법은 그 다음에 기존의 용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죠. 기존의 연구자들이 썼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기독교 시인일까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1939년 9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윤동주가 어떠한 글도 남기지 않거든요. 그걸 절필기라고 그래요. 절필기라는 용어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침묵기라고 해야 되죠. 침묵기는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윤동주가 좋아했던 키에르 케고르 키에르 케고르 에서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 보면 윤동주가 읽은 것 같은데요. 그 영향이 눈 감고 간다 이런 시에 명확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키르 케고르는 가령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거든요. 전체 집안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침묵의 의미를 깊이 있어요. 키르 케고리 인간에게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키르 케고르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런 역사가 있죠. 창세기라는 원역사가 있고 이것이 판넨베르크가 얘기했던 성서적 역사관인데요. 예수가 다시 과거의 성서적 역사관 창세기에 나온 원역사를 예수가 다시 확대시켜서 발전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가 나오기 전에 한 다니엘 예언자들 이후에 4,5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침묵이라는 희망한 것은 엔토 슈샤쿠가 소설로 침묵이라는 소설도 썼지만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서 꽉 찬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윤동주가 1939년 9월부터 40년 12월까지 침묵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엄청난 도약을 이룹니다. 그 다음 해인 1941년 5월 금음회 또 금음회 9월까지 누상동 9번지에서 9편의 시를 쓰거든요. 그때 5월 31일에 썼던 시를 보세요. 깜짝 놀랍습니다. 그죠? 태초의 아침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그날 썼던 시를 보면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터진을 나오는 시들 1940년 썼던 병원산부작 병원 위로 이런 시들 있죠. 이 책이 나오고 몇 분에게 엽소와 메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1급 평론가 연구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편지와 엽소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아 이 부분이 정말 뛰어났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책 264쪽에 나오는 팔복이 된 해석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저주시로 보고 또는 풍자시로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봤자 영원히 슬플 것이다 그걸로 끝난다는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할 때 슬픔이라는 것이 비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슬픈 족속이라는 시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죠. 슬픔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조롱거리가 아니라 윤동주에게서 슬픔은 슬픈 족속에 나오듯이 고독과 함께하는 또는 사라진 것과 함께하는 죽어가는 것과 함께하는 슬픔이다. 참회록을 보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슬픔은 그 자기 자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그 슬픔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롱이나 풍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슬픔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이 시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윤동주의 성경구절을 제목 팔복 아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써있거든요. 그런데 수정한 부분을 보면요. 처음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써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하면서 11절 12절을 넣었거든요. 이 시를 푸는 답은요. 마태복음 수정한 부분 11절하고 12절 이 부분에 있어요. 11절하고 12절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욕을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이상한 말을 듣고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그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이 뜻이죠. 박해받았느니라. 이 성경구절을 읽고 10절까지 했다가 12절까지 이렇게 윤동주가 포함시킨 것이죠. 윤동주가 이 성경구절에 나오듯이 5장 10절까지 했다가 12절로 이렇게 늘여가지고 썼죠. 11절 12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시야말로 윤동주가 단순히 절망을 하거나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깊이 깨닫고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참된 윤동주가 깨달은 시다. 이렇게 제가 썼던 것이죠. 이 부분을 연구자분들께서 엽서를 써서 또 편지를 써서 아 여기 팔복 해석이 여기 참 옳다고 그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책에서 제일 다른 것이 기존 팔복의 시를 풍자시나 조롱시나 또는 절망시로 읽었던 그런 것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는 부분이 이 책 철엄 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대한 시 해설을 더불어서 두 편의 시에 대한 해석을 윤동주가 침묵귀를 지내고 완전히 새로 깨달은 시기의 시로서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그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시대를 보고 시를 무조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윤동주 삶의 전체 흐름 침묵귀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세 편의 시가 있고 병원 산부작이 있고 그 다음에 1942년 들어서 5월 31일에 세 편의 시를 쓰죠. 십자가 그죠? 십자가 등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흐름을 봤을 때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 계기를 볼 수 있는 것이 팔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 흐름이 이어지지 절망시 무슨 조롱시 무슨 풍자시 이렇게 해서는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아요. 실은 강연을 하면서 글쓰는 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강연을 하고 질문을 하면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제 강연록을 고쳐요. 그리고 그걸 고쳐서 고쳐서 책으로 냈죠. 누가 그랬냐면 버지니아 루프가 그런 산문에 그렇게 썼죠. 나는 강의를 하면 강연을 하면 그것이 내 책에 내 소설에 들어온다. 자기만의 방이 강연록이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했던 내용을 풀어서 쓴 건데 이제 강의하고 그 원고를 가져와서 다시 소설처럼 허구의 공간 또는 뭐 여러 주디스 세익스피어라든지 버지니아 루프가 지어낸 인물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은 강의한 것을 풀어서 다시 재가공해서 소설적인 강의록으로 이렇게 낸 것이죠. 강의록 같은 소설이라고 할까요?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도 강연을 통해서 글을 다듬었어요. 강연록으로 다듬고 그것을 BBC 방송국에서 낭송을 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이야기 강연록을 다듬어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죠. 윤동준을 쉬운 언어로 알리고 싶어서 이제 대중과 만나는 작업들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와 음악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원래 시의 출발은 이제 사먼들의 노래라고 합니다. 무가라고 하는데요. 무속인들이 불렀던 무가라고 하는데 시가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글을 쓸 때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면 상상력을 자극받으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동준이 노래를 좋아했잖아요. 산타루치아 잘 있어 그것도 산타루치아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도 좋아하고 아드랑도 좋아하고 고노미찌와 이치카 키타미찌 키타라 학슈가 지한 고노미찌 이길이라는 시를 좋아했어요. 윤동주가 좋아하는 노래를 자주 들으면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고곡백 과감한 바락에 비었고 노예들의 노래죠. 노예들의 노래 후련부에 이거 나오잖아요. 내 상전 위하여 땀을요. 이거 있잖아요. 내 상전. 그런데 노예들의 노래잖아요. 이걸 윤동주가 정말로 공감하면서 들었을까 우리가 노예들 아니에요. 식민지 사람들이 그래서 노래를 듣다가 거꾸로 윤동주 씨를 노래로 만들어 봐야겠다. 윤동주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했는데 노래를 의식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나무라든지 눈 감고 간다 이런 노래를 지었죠. 윤동주 노래가 아니라 정주영의 시 별똥 떨어진 데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가 정주영 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잠깐 별똥 떨어진 곳 노래를 인용하고 그 다음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동주가 정주영의 시 별똥 떨어진 곳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 날 가보려 다음 날 가보려 별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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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별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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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다 자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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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이 나무가 있다라는 이 책이에요 2017년에 윤동주 100주년을 위해서 대산문화재단에서 윤동주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 어머니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그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이미지 또는 빈도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은 이미지가 나무거든요 나무에 대한 시가 많고 나무에 대한 구절이 많은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별동 떨어진 데라는 그 산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오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분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처음 그를 퍽 불쌍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만은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구둠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 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는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에 불편이 있을소냐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가 가고 촐촐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보다 남은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느냐 네 저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문을 좀처럼 다른 곳에서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태계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데 윤동주는요 정말 별과 나무와 산과 병아리와 온갖 동물들 그리고 또 산과 강과 또 이 나무 이런 것들을 인간과 같이 그는 나의 오랜 벗이요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야말로 그 나무는요 여기 보면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듯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여기 또 대단하죠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소냐 뭐 진흙밭에서 태어나든 모래에서 태어나면 선인장으로 자라고요 강에서 태어나면은 바다에서 탄하면 또 물이끼로 자라고 어디 있든지 나무와 같은 식물들은요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편이 있을소냐 또 타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새가 와서 또 오선도선 쉬게 가게 만들죠 칙칙하면 솔솔솔 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가 가고 자기를 성장시켜요 자기 성찰하고 나무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시킵니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진 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절 있죠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다 이 구절을 책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산문 네 편을 연구한 책입니다 종시 달을 쏘다 별동 떨어진데 화원에 꽃이 핀다 이런 산문들을 제가 분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의 구성은 앞부분에 산문 원문이 현대어로 이렇게 파란색 종이에 실려있고요 제가 현대어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되도록이면 쉽게 풀어서 이렇게 원문과 해설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몇 편의 윤동주 산문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일반 독자들은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가장 큰 위대한 작가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주고 젊은이들에게 철학을 주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인생을 회감할 그런 깊이 사상을 준다 이렇게 썼거든요 괴테는 정말 그런 글을 쓰고 싶어했죠 동시는 없지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주고 싶어했고요 그 다음에 파우스트 보면 인생을 전체 회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글을 썼던 것이죠 윤동주도 보면 윤동주가 쓴 시를 보면 어린애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가 있죠 그런데 이 산문을 보면요 인생 전체의 의미를 회감할 수 있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아카네시라는 출판에서 백석과 동주라는 책이 나옵니다 윤동주가 1937년 백석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37년 졸업반인 5학년 때 5학년으로 진급을 해서 8월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용종이죠 용종에서 백석 씨 집 사슴을 벗겨서 필사본으로 만듭니다 백석 시인이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별 많은 밤 한우 바람이 불어서 푸른 감이 떨어진다 개가 짖는다 이렇게 4개로 묶어놨어요 이것은 백석이 띄어쓰기를 모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 달라는 것이죠 모닥불 시 모닥불도 보면 백석이 이렇게 뒷부분에 모아놓은 부분들을 읽을 수 있어요 신문사에서 이랬던 백석이 띄어쓰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거든요 윤동주가 개가 짖는다 이렇게 하고 색연필로 빨갛게 칠해놓고 꾸꾸에서 작품을 살렸다 이렇게 썼어요 아 이거 제대로 본 거죠 이제 그 아주 파란 감이 있는데 잊지 않았죠 푸른 감이 아직 잊지 않은 거죠 빨갛게 홍시로 가지는 않았고 별이 많아요 별이 많은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으니까 그 감나무가 막 흔들리겠죠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요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풍경화에 지나지 않는데 떨어지니까 감이 뚝 떨어지니까 뚝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소리 보고 개가 호호 짖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 이 전체의 구조를 시인이 이걸 썼을 때 그 정동의 의미 감정이 아니라 정동이란 겁니다 정동은 감정과 움직임이 같이 포함된 거죠 정동의 의미가 우리에게 독자에게도 일어나서 우리 독자의 내부에서 울림을 일으키고 정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윤동준은 정확히 봤던 거예요 끝구에서 작품을 살렸다 마지막 구예요 이게 없었다면 그냥 풍경화에 지나지 않는데 개가 웅웅 짖는 거예요 감이 떨어진 걸 보고 놀라가지고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 세상 그리고 정감이 이렇게 어우러진 이런 상태 이걸 윤동준은 공감했던 것이죠 윤동준 시에 보면 한번 보세요 별의 눈반 보면요 그 자연이 별이 그냥 별 풍경화 쓴 것이 아니라 별 하나의 아름다운 이름을 써봅니다 그런 다음에 소아기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폐의 경우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노세노루 프란시스 장라이너마디아이리케 이런 이국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니까 별이란 것이 그냥 풍경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정동을 느끼는 그러한 자연인 거예요 이러한 자연이 백석씨에도 나타나죠 윤동준은 여기서 공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백석씨 아시죠? 백석씨에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백석씨에 얼마나 많이 백석씨에 나옵니까 이 감자 이야기가 윤동주 얘기도 나오고 백석씨인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백석씨에 초동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초동일 흙 단벽에 볕이 따사하다 단벽에 볕이 따사합니다 아들들이 아이들들이겠죠 아들들이 물코를 흘리며 콧물을 물코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감자를 먹었다 무감자 감자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들이 물코를 흘리며 무감자를 먹는데 아 윤동주가 이렇게 보니까 아 그림 같다 이게 아주 멋있는 거야 아이들이 막 콧물을 흘리면서 막 감자를 먹는 겁니다 근데 돌돌구에 그 다음에 오상지가 차게 복숭아 나무에 시라지 타래가 말라간다 시래기 타래겠죠 시래기 타래가 이렇게 겨울에 말려서 이렇게 복숭아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리는 거죠 말려서 이제 국 끓여 먹으려고 그 다음에 돌 돌구에 천상수가 차게 있고 이런 모습들 이 초등이 초겨울에 이렇게 감자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백석이 있었는데 윤동주 동시를 보면 역시 감자가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그 굴뚝이라는 시가 보겠습니다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웨인 내굴 대낮에 쏟나 감자를 굽는게지 총각애들이 깜빡깜빡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이 꺼각해 수술 바르고 옛이야기 한 거리에 감자 하나씩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사랑 쏟아나네 감자 굽는 내 재밌죠 감자 굽는 내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여기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그죠? 여기 흔딱백에 볕이 따사하니 풍경이 나오는 거 그림 같은 풍경 여기서 이제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윤동주 동시도 그죠? 윤동주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옛이야기 한커리에 감자 하나씩 한커리 컬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컬이란 말은 컬레라는 단어를 함경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지역에서 산지역에서 컬레 두 개를 한짝으로 하는 신발 한커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산 양말 한커레 두 개를 한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옛이야기 한커리에 감자 하나씩 옛이야기 한커레에 감자 하나씩 그러니까 한커레라니까 두 개니까 옛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나 주거니 박거니하고 감자 하나 먹고 주거니 박거니하고 감자 하나 먹고 이런 이야기를 좀 쓴 거 아닐까요? 그 시 한편이 또 나오죠 무얼 먹고 사나 이 무얼 먹고 사나라는 시에 보면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1936년 10월입니다 역시 윤동주 씨 굴뚝은 36년 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무얼 먹고 사나는 1936년 10월이에요 37년 8월에 백석 씨 집을 벗겨서 필사했다고 하니까 백석 씨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그 이전에 백석 씨 집을 필사하기 이전에 1년 전 가을에 굴뚝과 무얼 먹고 사나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이라기보다 윤동주에게서 저절로 그 내부의 감자를 소재를 했는데 아 보니까 백석도 백석도 이런 시를 썼던 거예요 시는 충신의 혼이 있어야 해요 한요문의 시에는 있는데 대부분 막걸리에 물 탄 거 같이 밍밍해 난 백석을 당시 풍속도를 그려는 애국자로 봐요 어려운 시절에 영문학을 버리고 조선문학을 하고 평안도 토속 언어를 남긴 게 충신의 혼이이에요 이시카와를 존경해서 공명이 백기엔인데 필명에 석자를 넣은 것 같아 팔베개를 하고 그 사람 시를 많이 읽어줬어요 하지만 백 시인은 창씨 계명을 거부해 만주의 한 회사에서 과이어 해고당하고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일본인이 한국말 없앤다는 얘기를 들으면 성을 발칸냈어요 이 글에서 자야 여사는 백석의 본명이 백기행이었다고 썼습니다 자야 여사는 백석이 평안도 토속 언어를 남긴 문사라고 상상합니다 평안도 방언의 속성을 잘 살려낸 백석은 내용과 주제와의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야 여사가 충신의 혼으로 글을 썼다는 백석의 언어는 바로 평안북도 정주지역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윤동주에게 고향은 시에서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북간도 명동마을에서 동주는 끊임없이 남쪽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막상 경성에 도착해서 연희전문을 다니면서 동주는 어머니는 북간도에 계십니다 라고 쓰지만 고향 북간도라고 쓴 적은 없습니다 일본의 유학가사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거부합니다 동주에게 고향은 종교적인 순례자의 영원한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 백석에게 평안도 정주는 성이 허물어진 슬픔의 땅입니다 한편 동주에게 북간도 명동마을은 볼셰비키의 린치에 한밤중에 용종으로 이사해온 실패한 유토피아 공동체였습니다 식민지 조국을 상징하는 함경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정주와 함경도 사투리를 시에 살려내며 사라진 공동체를 시에서 복원해 냈습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일상적인 커뮤니티와 구분하여 특별한 연대성이 지속되는 공동체는 커뮤니타스라고 합니다 빅터 터너는 비극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뢰와 자치와 치유의 공동체를 커뮤니타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가령 프랑스 혁명 시기의 파리 공동체를 우리는 파리 커뮤니타스라고 하고요 광주민주화항쟁 때 광주시민이 일군 평화 공동체를 우리는 광주 커뮤니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석은 평안도 정주를 동주는 명동마을과 함경도를 단순히 패배한 변주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시인은 평안도 사투리와 함경도 사투리로 비극을 이겨내는 커뮤니타스를 시에서 되살려냈습니다 그 변두리 커뮤니타스에서 허물어진 것, 천한 것, 쓰잘데 없는 것, 죽어가는 것들을 향한 연민을 두 시인은 습득했습니다 윤동규 시인이 읽은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영향받은 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친구가 이제 읽은 책들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윤동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맹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맹자는요 윤동규 시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맹자와 윤동규 얘기를 제가 4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단행본으로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 맹자뿐만 아니라 추구도 나오고요 윤동규 시에는 추구라는 명심보감 그리고 논호도 나오고 그리고 윤동규가 직접 썼죠 주역도 나옵니다 보면 화원에서 코치 핀다 산문을 보면 주역이 나옵니다 주역이 나와서 64개 중에서 중지곤이라고 하는 주역이 나와요 누구죠? 정지용 정지용 정지용에게 제일 시를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백석 시인 있죠 백석 그리고 이제 정지용과 윤동주 정지용 시집을 사서 윤동주가 거의 사숙을 했죠 페이지마다 다 자기 느낌을 쓰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석과 윤동주 백석 시집이 나왔을 때 1936년에 나왔을 때 윤동주는 그 시집을 사지를 못하고 다 도서관에서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고 필사한 것 위에다가 또 빨간색으로 자기 느낌을 색연필로 자기 빨간색 색연필로 자기 느낌을 다 씁니다 백석과 윤동주라는 책이 나옵니다 백석과 동주 동주라는 책이 좀 나오는데요 아카네시라는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근데 키타라악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뜨르게네프 키타라악슈 뜨르게네프 릴케 최현배 도스테스키 폴 발레리 책이 세 권이나 있었죠 폴 발레리 책이 세 권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빈센트 반고 책도 세 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볼 수 있고요 또 키타라악슈 일본 문학에서 배운 게 많아요 일본 문학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고 또 러시아 문학에서 배운 게 많죠 뜨르게네프가 있지만 뜨르게네프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뜨르게네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스테프스키가 있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리키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문학의 근대 문학의 아버지가 뜨르게네프가 있는데요 그래서 윤동주 시에 보면 뜨르게네프 시를 읽고 쓴 뜨르게네프의 언덕이라는 시가 있죠 또 릴케는 굉장히 좋아해서 시에도 릴케가 나오죠 별에는 밤에 오연에 보면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세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나 마리아 릴케 이런 이국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럴 때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이름이 나옵니다 최현배 선생님을 좋아해서 연세대 갑니다 놀랍게도 최현배 선생님의 우리말본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거기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윤동주가 읽었던 장서가 거기 윤동주가 고3 때 읽었어요 그 책을 그리고 학교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동생들에게 그 최현배라는 선생이 있다 그 선생 책 읽고 내가 참 즐겁게 많이 배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스테프스키가 있죠 도스테프스키 도스테프스키 소설에서 죄와 벌을 읽은 것 같아요 도스테프스키 책을 연구서를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서를 갖고 있으려면 연구서를 갖고 있으려면 책을 보관했었겠죠 그 책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명확히 윤동주 책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구조를 보았을 때 죄와 벌을 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병원이라는 시라든지 이런 시에 보면 도스테프스키의 시의 흔적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스테프스키의 특징이 뭡니까 분신하는 거죠 자기 몸을 잘라서 보는 무의식의 세계를 소설로 쓴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니이체가 도스테프스키의 문학 세계를 굉장히 높이 상찬하는데 그 분신의 세계관 이런 걸 윤동주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고양이라든지 또는 백골이 같이 나랑 누워있다든지 자기 같이 자기가 누워있는데 또 백골이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나눠진 자화상에 보면 우물 속에 아저씨가 있다고 그래요 한 사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분신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 발레리의 영향도 있죠 바람이 불어 나는 이 언덕에 서 있다 그 시를 보면 폴 발레리의 성격도 볼 수가 있고요 빈센트 방고의 성격은요 이건 참 많이 나와요 시 여러 군데 자화상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별에는 밤도 그렇고요 빈센트 방고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과 비교할 수 있는 감자에 대한 시를 두 편을 썼죠 굴뚝이라는 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에르 케골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 하고 공포와 전율 거기 썼던 그 단독자의 개념 단독자의 개념이 싱귤러리티 단독자의 개념이 윤동주씨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홀로 서 있는 단독자 나무라는 시 보면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좌우 바람이 불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바람을 움직이는 거죠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어요 이 단독자라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세계관을 윤동주가 보여줍니다 이 단독자의 개혁장은 에이플덕이 침에 비해 이 단독자의 개혁장은 이런독자의 개혁장은 내 여름에도 과연 그리우면 그리우면 파이팅 그리고 그 아 19님의 가진별 장롱 고등자 그리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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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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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성경이라는 건 이거는 뭐 제가 지금 계속 책으로 집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윤동주와 성경에 대해 저는 세 가지 태도를 저는 세 가지 태도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째는 윤동주가 직접 성경구절을 인용한 경우입니다 팔복은 윤동주가 직접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태초의 아침에는 창세기 말씀을 패러디한 작품이죠 둘째 성서적 사건이나 상상력으로 작품을 쓴 경우입니다 이적은 갈릴리 이적이란 시는 갈릴리 호스에서 무리를 걸었던 예수의 모습이 이적이란 시에 보입니다 초한대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에서는 모가지까지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겠다는 다짐까지 보입니다 윤동주의 많은 시가 둘째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윤동주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작품을 읽으면 이후에 성서적 상황이 연상되는 경우입니다 작품을 읽고 독자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수용미학이라고 해요 윤동주의 작품을 읽고 떠오른 성경구절을 무시해야 할까요? 이건 역시 수용미학적 측면에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한대에 나오는 염소라는 단어를 읽으면 아무리 윤동주가 성경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설마 아사셀 염소를 알았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셀 염소 재물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아사셀 염소 재물이 떠오른다고 그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또 혹시 모르죠 윤동주가 그런 설교를 용종교에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시, 감자, 시권 등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밥상 공동체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연관관계,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경우 둘째는 성서적 사건이나 상상력으로 작품을 쓴 경우 셋째는 윤동주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작품을 읽으면 이후의 성서적 상황이 연상되는 경우죠 이 세 가지 연관이 없는 작품은 윤동주와 성경이라는 항목에서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과 관계없는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윤동주와 성경은 겹쳐있고 대부분의 시가 성경으로 해석되고 성경적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대학원에서 성경과 윤동주를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기를 했는데 한 몇 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적당히 읽은 게 아니라 책 한 권 한 권 보면 다 밑줄을 치고 꼼꼼히 공부를 했어요 성경만 해도 영어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그걸 윤동주가 꼼꼼히 봤다는 평생을 본 거죠 27년 생활하면서 이제 윤동주를 연구를 할 때는 윤동주가 이런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 그러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걸고 한 권 한 권 내려고 하는데요 단행본으로 한 권 한 권 내려고 하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 문학 전공자들이 또 윤동주를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41년 5월 금운부터 9월까지 윤동주는 후배 정병욱과 3,4개월간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했습니다 정병욱 교수가 쓴 잊지 못할 윤동주 형이라는 글에 보면 1941년 5월 금음께 우리는 소설가 김송씨의 식구로 기어들어 새로운 하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41년 5월 금음께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학제가 일본하고 같았기 때문에 1학기는 4월에 시작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요 2학기는 10월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이사를 간 거죠 새로운 공간으로 그래서 1941년 5월 금음부터 9월 말까지 집에서 5월 31일에만 4편이 기록돼 있어요 또 태초의 아침 십자가 눈 감고 간다 못 자는 밤 이 시들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월 31일에 정병욱이 19편을 보관하고 강초중이 강초중이 12편을 보관해서요 시를 합쳐서 31편 31편이 이 시집에 실립니다 강초중에 대해서는 여러분 윤동주와 종로를 검색하시면 제목이 윤동주 종로를 걷다 검색하시면 제가 유튜브로 강초중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윤동주 문학에 관련된 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읽을 책이 많죠 시집만 읽어서는 안 되고 정말 윤동주를 좀 알고 싶어 한다면 엄청나게 읽어야 되는 그러한 대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독서체험이 있었고 그 독서체험을 파헤치는 연구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도 윤동주 연구는 100%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 책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